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우리 이제 9월 모평 딱 일주일 남았죠. 자,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제 제목이 요겁니다. 모의고사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진다. 자, 제 수강평을 써준 학생 중에서요. 윤 서학생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를 쓸 수 있게 어우, 저한테 너무너무 좋은 글을 써줘왔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윤 서학생이요. 자기가 맨 위에 내용이 그거였어요. 앞에 부분에 너무 문제를 집중해서 풀다 보니 뒤로 가면 빈순삽으로 가니까 시간도 없고 집중력도 흐려지고 글도 읽히지 않고 그래서 등급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옛날에 그랬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 말을 왜이냐면 많은 학생들이요. 9월 모평이라고 하는 걸 되게 우습게 보더라고요. 그냥 모의고사 아닙니다. 제목 자체가 모의수능이에요. 다시요. 모의수능이라고요. 우리 수능 보기 전에요. 일주일 남았어요. 그럼 수능 보기 일주일 전에 이런 마인드인가요? 평상시 실력으로 보자. 아니요. 그런 마인드로 시험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똑같습니다. 9월 모평은 그냥 매달 보는 어떤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모의수능이거든요. 9월 모평이 수능 성적과 똑같진 않습니다. 보통의 많은 학생들이. 근데요. 올라가도 한 등급 정도 올라가요. 두 등급 이상 올라가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떨어져도 한 등급 정도 떨어져요. 똑같진 않은데 목표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일주일 남았지만 올릴 수 있을 만큼 최대의 역량을 동원해서 올리겠다. 그럼 목표가 생기거든요. 그럼 내가 수능까지 한 등급만 더 올리자. 이런 식의 목표가 생기는 건데 이게 어제가 오늘 같고 어제가 내일 같고 모레 같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요.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뿐더러 그런 마인드 수능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오늘 주제가 이거죠. 모의고사 뒤로 가문 갈수록 왜 집중은 안 되고 시간은 압박감이 오고 문제가 안 풀릴까 그 문제에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에요. 프로는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상황에 맞게 자기가 거기에 움직여요. 아마추어는 뭐예요? 평상시에 준비도 안 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했던 겁니다. 그냥 모의고사라고 생각해요. 그냥 실력으로 보면 되겠죠. 아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수험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시험 전체를 계획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이에요. 그런데 9월 목표형 수능 중요하지만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게 되면 뒤에 빈순상 문제를 못 풀 거 아니에요. 긴장을 했다고 해서 앞에 있는 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순간 뒤에 못 푸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 뭐냐. 전체 계획을 세운다는 건 제가 이전 케이스트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이겁니다.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은 나머지 문제를 다 푼 상태에서 빈순사비라고 하는 고난도 유형 문제 8개가 남았을 때 딱 20분을 남겼으면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한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앞에서 대입학이나 아니면 밑줄 의미파학이나 장문독해나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중난도 요양문이나 어휘나 무관문이나 이런 것들 다 풀고 났을 때 20분이 남을 정도의 시간이 딱 확보가 됐다면 시험 문제를 되게 안정적으로 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이 일단 안정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면 그럼 집중해서 그걸 읽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뒤로 가면 글이 안 읽히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시간을 다 풀고 20분이 남길 시간이 남겨져야 되는데 다시요. 이게 프로와 마처죠. 그럼 프로는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동안 준비합니다, 이거를.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이따 볼 시험이 그냥 평상시 실력이 아닌 거예요. 아, 내가 그래, 중난도 무조건 시간 쟀을 때 이 시험이 끝난다. 그러니까 뭐냐면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도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빈순삽 많이 풀면 그러면 잘 풀면 1등급 나오나요? 라고 하는데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학생 기준으로는요. 빈순삽을 아무리 공부해도 앞에 거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한 순간에 어차피 시간이 없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일주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게 대입학, 무관문, 요양문, 장문두캐 같은 고난도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를 내가 압축해서 풀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이 연습을 집중적으로 했을 때 빈순삽 20분 남기는 그 연습이에요. 내가 중난도를 좀 빡빡하게 좀 빨리 좀 풀자. 자 무슨 말이냐? 하루에 6문제 저만 풀어볼래요. 예를 들면 목, 금, 토, 일, 월, 화 6일이에요. 6일 동안 6문제 풀면 36문제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요. 그게 36문제밖에 안 되는 것 같아도 시험 보기 전에 계속 충분히 예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빈순삽을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빈순삽은요. 시간을 줄이는 연습하는 게 불가능해요. 제가 현장에서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빈순삽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쉬운 유형 시간을 줄여서 그걸 빈순삽에도 투자를 하는 거야 투입을 하면 빈순삽 문제는 시간을 더 추가해서라도 정답률을 높여야 되는 시험이고요. 대신에 중난도 유형은요. 시간을 좀 줄이는데도 정답률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다 맞을게끔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등급이 오픈인 학생이에요. 간단합니다. 6일 동안에 공부할 내용이요. 전체 티를 짜셔야 돼요. 그래야 저거 안 되면 빈순삽 찍는 한이 있더라도 나머지 건 꼼꼼히 맞춘다. 이런 마인드가 있을 때 마인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는요. 프로랑 생각은 똑같아요. 자기 잘하고 싶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연습하는 게 달라요. 프로는요. 내가 그 목표가 쓰였으면 일주일 동안에 정말 빡세게 하루에 1회 모의고사씩 풉니다. 빈순삽을 제외한 하루에 1회씩 모의고사 매일 풀어서 내가 6회 정도 풀고 준비하겠다. 이렇게 마인드를 가진 학생하고요. 평상시 실력으로 시험 봐야지 어떻게 점수가 똑같이 나옵니까? 결과가 달라요. 수능 보기 전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일단 전체 틀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문제를 먼저 풀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문제 풀었을 때 시간이 얼만큼 남는 연습을 하면 되겠구나 를 연습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각 유형별로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예전 케이스트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수능은요. 학교 내신 시험도 아니고요. 번역과 시험도 아니에요.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물어보는 것만. 자, 대입학입니다. 뭘 물어봐요? 주제가 뭔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은 평균 6문장인데 6문장이 다 중요해요? 아니죠? 읽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대입학은 무조건 첫 문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글도 소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결론은 중요합니다. 어떠한 결론도 생뜩맞은 결론이 날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 4문장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줄거리는 따라가는데 연결화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그런 까닥에 아니면 예를 들어간다면 그 앞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앞에 케이스트도 말했죠? 동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 주어를 가지고 주장문을 알 수는 없어요. 메가스터디는? 햄버거는? 목적어를 가지고 주장문을 알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영어를. 다 서수로의 동사. 그런데 영어는 장점이 주어 뒤에가 동사거든요. 뭐 명령문이 나온다든가 해야만 한다.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하다. 이런 게 통해 나오면 주장문이에요. 그건 뭐예요? 소재? 이게 근거입니다. 이 기준점으로 푸는 거예요. 소재, 주장, 결론이면 오답에 다 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발치도케 하라고 저는 안 합니다. 읽어는 봅니다. 힘 빼고 대충 이런 말이구나. 그런데 소재 알고 주제 알고 결론하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볼까요? 30번의 어휘와 35번의 무관문은 출제의도가 뭐예요? 막연하게 어색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소재나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다시 할게요. 소재나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예요? 대입화가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소재, 결론, 주장이에요. 주장문을 찾아야지 명확하게 아, 여기가 틀렸습니다. 이거 소재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주제에서 벗어났으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문 찾기 연습은 하셔야 돼요. 연결어가 나온다든가 동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중요하다. 그러면 요양문은 출제의도가 뭐예요? 대입화가 똑같아요. 요양문 맨 밑에 있는 박스가요. 주제문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주제문이에요. 그럼 소재, 주장, 결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장문독회는 뭘까요? 똑같은데요? 특히나 장문독회에 41번 많이 어려워하죠. 42번 더 어려워하고요. 41번은 뭐죠? 주제가 뭐니? 그럼 대입화가 똑같잖아. 42번은 뭐게? 얘랑 똑같잖아.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여주파악?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형별로 내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지.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요. 모르는 어휘는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를 풀 때는 다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소재, 주장, 결론입니다. 이 근거를 꼭 오답을 지우는 거예요. 그럼 빈칸은 뭘까요? 자, 빈칸은 이겁니다. 대입화가 하나만 추가됩니다. 뭐냐면 1번 주제 관련성 2번 위아래 관련성입니다. 모든 빈칸은 다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지 않은 빈칸은 없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빈칸이에요. 난 이 글의 소재도 알아. 주제도 알아. 위아래 관계라. 다시 소재 알아 주제 알아 위아래 관계를 알아 어떻게 오답이 안 좋아집니까? 근데 학생들이 풀기 전에 겁부터 내는 거예요. 빈칸 어렵다는데 어떡하지? 아니요. 문제 풀 때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주제문 찾기예요. 소재, 주장, 결론 대입화 거기서 벗어난 게 뭐니? 어휘, 무관문 요양문은 대입화가 똑같고요. 장문독계 40번 주제가 뭐니? 그럼 얘랑 똑같고요. 40번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빈칸은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하나만 추가되는 겁니다. 얘랑 문제풀이가 완전 같은 게 21번의 밑줄이니 파악입니다.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에 딱 두 유형을 제외하고는 문제풀이가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주제 찾기예요. 순삽은 다르죠. 얘만 다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안 푸니까 문제예요. 순서와 문장 삽입은 뭐죠?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학생들이 알면서 문제를 그렇게 안 풉니다.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면 어떻게 하면 문제가 금방 그릴까? 수식어고 하면 다 빼보세요. 뼈대만 남겨주세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과. 그렇다고 모든 수식어고 다 빼버리는 해석의 왜곡이 생기거든요. 육하원 측만 들어갑니다.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외를 문장 문장 문장을 따라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막 보여요. 아니 순삽은 줄거리상 적절하기엔 뭐니를 물어보고 있는데 가로 열고 닫고 구문도 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혼자 이게 고난도 문제로 변하는 겁니다. 자 뭐냐. 프로와 아마추어의 결정적 차이점이 뭐냐면 아마추어 학생은요. 수능 시험을 완전 오해하고 있어요. 학교 내신처럼 문제를 풉니다. 망합니다. 그러면 이게 번역과 시험이에요? 아니요.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는 시험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맞추는 게 진짜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우 있죠. 선생님 저 아무리 봐도 얘가 학교 내신 보거나 하면 나보다 내가 내신도 잘 나오고요. 아 이게 단어도 많이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아는 단어도 많고 어쩔 때 이 친구가 나한테 막 해석도 물어보는데 나보다 영어 잘하는 것 같지 않는데 모의고사 볼 때마다 잘 나온 친구가 있어요? 라는 친구 있죠. 아 있어요. 그런 친구 없으면 지금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얘가 똑똑한 겁니다. 이 학생이 프로예요. 이 학생은 물어본 것만 대답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은 거에 지 혼자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행간에 입학하고 있고요. 이 속듣은 뭐지? 지 혼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은 물어보는 것만 답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결제 차이점 또 각 유형변 전략이 다르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주 아주 많은 학생들이 루틴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첫 문장부터 무지성으로 글을 읽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백날 공부해도 모르는 단어 튀어나오고요. 백날 공부해도 모르는 문장은 나옵니다. 그리고 자 혼자 학교 혼자 아 영어 나랑 안 맞나 봐. 그러면 나보다 영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모의고사 잘 본 저 친구는 뭐예요? 얘한테 물어봤어야죠. 너 어떻게 풀었니?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참고로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필 모의고사 한 번 보면 나보다 항상 잘 나오는 친구 있죠? 걔가 진짜 프로입니다. 프로 중에 프로예요. 그러면 뭐냐? 자 일주일 남은 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 성적을 올릴 만큼 올릴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수능까지 계속 유지한다면 점수 무섭게 올라갑니다. 첫째, 시험 전체 계획을 세운다. 아, 내가 이 문제 풀었을 때 몇 분이 남아야 돼. 그러니까 한 문제당 몇 분이 아니에요. 한 문제 풀고 몇 분, 한 문제 그런 게 어딨냐? 한 문제 안에, 예를 들면 대입학은 1분 3초에 풀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난이도가 다르니까. 빈순산 남겼을 때 20분만 남기면 된다. 1등은 목표인 학생, 2등은 목표인 학생, 3등은 목표인 학생? 아니야, 아니야. 나 빈수삽 찍어도 돼. 근데 내가 회차별 모의고사로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하는 전체 계획. 두 번째, 유형별로 이렇게 풀어야지. 아, 물어보는 게 다르지. 내가 그러면 기준점을 풀어야지. 소지주장 결론, 빈칸이면 위아래 관계. 순삽이면 줄거리만 따라가 봐야지. 잡종은 다 빼봐야지. 그럼 글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등급보다 다르고요. 지금 일주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건 다르겠지만 일주일의 시간이면요. 충분히 공부됩니다. 그래서 저희 항상 선생님, 저 몇 등급인데 일주일 동안에 뭐 공부할까요? 공부하시면 Q&A 오셔서 Q&A 다시면 저희 연구팀이 아마 빠른 시일 안에 답장을 해드릴 거예요. 9월 모의수능은요. 그냥 매달 보는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모의수능입니다. 마음가짐도 수능과 같아야 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결국에 수능에도 성공합니다. 일주일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버릴 시간은 절대 아니라는 거.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국형 때 원하는 결과 나오고 수능까지 그 기세 계속 유지하고 몰아쳐서 원하는 결과 나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